한 팀정도야 우리 대신 심부름 해주는 파티일 뿐이지 레버 가야겠다 아 시발 이게 한데도 안맞는다고? 아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닉스 킥 피닉스 킥 같은 거 없니? 스티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만 우리 갈라지겠는데 이러면 아이씨 말 빠지자 파밍하는데 잡으러 갈까 가자 그럼 하나 컷 잡으러 갈까 잡으러 갈까 아 얘네들도 쏙붙이 없어 쭉 빼 쭉 빼 들어가 그냥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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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들어 쟤네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문 닫아 문 닫아 들어와서 문 닫아 그렇지 빨리 깔아 지금 깔아야 돼 쟤 혼자 싸우잖아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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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탄이 없냐? 아 경탄 16발 밖에 없어 오케이 가자 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저 카고봇 쏘는 애들 있었어 야 금곡키 생겼는데 잠깐 들어갔다 올까 궁 있냐 지금 얼티밋이 없다 1분 안에 빨리 먹고 나온대 2분 끝까지 잠깐만 2분 끝까지 어디선가 I am repairing myself. DIPTALIAN HELP DRONE 혹시 몰라서 챙겨왔다. I'm not thanking you. 여기 집라인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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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점프 타고 박을게. 뭐야 저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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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팁 쓰는 애 하나 있더라. 고객님. ation. 그치. 근데 15. l 아마 이쯤에서 싸우고 있을 것 같다 5회 처치인데? 짚라인 99% 됐다 다쳤어 짚라인 써? 쓴다?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하나 있네 배터리 챙겨라 짚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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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짚라인 네가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지금 페파 여기 하나 고립되어 있잖아 너는 Apex 챔피언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